최근 인터넷 사용자들은 놓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2시에 유명 멤버인 준호가 최고의 여성 스타의 외모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경탄의 말로 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너무 아름답다. 유나 퀼린의 가장 아름다운 대사관. 이 발언은 준호와 유나의 팬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놀라움을 일으키고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유나는 누구이며 준호가 왜 그녀를 특별히 칭찬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퀼린이 무엇인가요? 유나의 이 브랜드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궁금증은 팬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유나와 퀼린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하죠. 이 칭찬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발견하고 연예계와 상업세계에서 유나에 주목할 만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준호가 칭찬한 유나, 유나 퀼린의 가장 아름다운 대사관. 오후 2시의 멤버인 준호는 유나의 외모에 대한 자신의 경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여성 그룹 sns 디소녀 시대의 멤버인 유나에 대한 자신의 경탄을 sns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유나는 너무 아름답다. 유나 퀼린의 가장 아름다운 대사관. 그 후 준호는 유나의 팬 커뮤니티인 유나이투스를 대상으로 이 해시태그 트렌드에 참여해 그녀를 지원하고 퀼린 브랜드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지원을 퀼린의 대사관에 보여주세요. 준호가 촉구했습니다. 준호의 제안과 초대를 받은 유나이투스 커뮤니티는 신속하게 해시태그를 확산시키고 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유나의 퀼린 행사에서의 외모에 대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유나의 외모가 어떨지 궁금해요 라는 팬은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퀼린 일정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조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자 유너팀. 다른 팬이 덧붙였습니다. 연예계에서 눈에 띄는 유나는 뛰어난 예술가 뿐만 아니라 퀼린과 같은 유명 브랜드에 주목할 만한 대사관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양한 협업 기회를 열고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인디 밴드 리큐너가 기대되는 싱글 바우아울를 발표했다. 이 새로운 싱글을 홍보하기 위해 리큐너는 서울에 인기 있는 성수 지역에서 3월 9일 주말에 게릴러 공연을 선보였다. 성수는 젊은이들과 예술 팬들이 자주 방문하는 활기찬 지역으로 이번 공연은 단 24시간 전에 발표되었으며 패션 스토어인 이큐엘 성수 그로브의 옥상에서 30분 동안 열렸다. 많은 팬들이 모여들었다. 백혜너는 2018년 첫 미니 앨범 불완전한 꿈으로 데뷔했다. 지난 5년 동안 그들은 한국에 번영하는 록신에서 가장 흥미로운 밴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리큐너는 대구, 대만, 심지어 독일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아시아 공연을 펼쳤다. 또한 그들은 대만의 메가포트 페스티벌과 한국의 부산 국제룩 페스티벌과 같은 주요 록 페스티벌 라인업에 속해 있었다. 3월 12일 인디 밴드 리큐너가 기대되는 신곡 파워 아울를 발표했다. 이번 신곡 발표를 위해 리큐너는 서울의 인기 있는 성수 지역에서 3월 9일 주말에 게릴러 공연을 선보였다. 성수는 젊은이들과 예술 팬들이 자주 방문하는 활기찬 지역으로 이번 공연은 단 24시간 전에 발표되었으며 패션 스토어인 이큐넬 성수 그로브의 옥상에서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공연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가득 찼다. 리큐너는 2018년 데뷔한 이후로 한국의 인디 음악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특히 그들의 첫 미니 앨범 불완전한 꿈으로 눈에 띄는 데뷔를 이루었으며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인 활동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2023년에는 리큐너가 아시아 주요 시장인 대구, 대만, 독일 등에서 공연을 펼치며 해외 활동을 확장했다. 또한 대만의 메가포트 페스티벌과 한국의 부산 국제록 페스티벌과 같은 주요 록 페스티벌에 출연하여 그들의 인지도를 높였다. 리큐너의 새로운 싱글 발표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음악은 언제나 진솔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담고 있으며 기대되는 신곡 파워와우 역시 그들의 음악적 스타일과 세계관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곡을 통해 리큐너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지 음악적으로 어떤 성장을 이룰지 팬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리큐너의 활약을 지켜보며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리큐너가 파워와우를 발표했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번 신곡을 통해 그들은 어떤 음악적 변화를 보여줄지 궁금증이 높아졌습니다. 리큐너는 이번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성수에서 게릴라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는 팬들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큐너는 데뷔 이후에도 꾸준한 활동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보여줄지 궁금증이 높아졌습니다. 리큐너는 이번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 성수에서 게릴라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는 팬들에게 큰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큐너는 데뷔 이후에도 꾸준한 활동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진솔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담고 있으며 한국의 인디 음악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공연을 통해 그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 음악의 글로벌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싱글 바우아울를 통해 리큐너가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큐너는 항상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로 관객들을 매료시켜왔기에 이번 신곡 역시 그들의 특색 있는 음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곡이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달하고 리큐너의 음악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리큐너의 활동을 응원하며 그들의 향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